오늘은 대만식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대만 요리를 할 줄 아는 건 아닌데 몇 가지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랑 또 제가 한글에서 가져온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음식 만들고 몇 가지 그냥 대만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늘 저녁은 집에서 해 먹으려고요 그럼 요리 시작해 볼게요 mol과 양파 참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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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기 참가루 조잉 참가루 양념장 양념장 고추 간장 엄청 똑같은 것 같네요 파 소금 소금 계란 푸avil 양파 양파 면 재료를 넣어주세요 양파 마요네즈 생강 마요네즈 고구마 먼저 작게 여러장 오징어 돈을 미리 이용해서 다진마늘을 넣어줍니다 거는 가늘을 넣어줬다 너는 삶을 넣어준다 몇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양념소스를 이용해서 마파두부를 만들게요 이걸로 까오리차이를 만들어줄거에요 이건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양념소스 다진 마늘 양념소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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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고춧가루 양파 손잡빛 이 닭발 고춧가루 다진 저장 양념장 소금 생크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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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은 기름에 올려서 한 번 더 먹어도 맛있게 잘 먹어야겠죠 소금을 넣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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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면 소금을 넣어줘야해요 짜잔! 완성! 여기 이렇게 마포 두부랑 까오리차이 그리고 쌍청 소세지 그리고 총잡빙 매그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. 다들. 이건... ім까시야. 이거 곧이지. 이거 좀 즉시야. Mohammad. 저기 를 기다려야겠다. 여기 김치와 밥 먹을 수 있으니 이렇게는 물에 한번 더 뉴욕을 먹으면 좋겠다. 항상 다윤. 안녕하십니까. 아멘